요즘 같은 장에 주식 현재 공부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의 투자 계좌비 주식챔피언이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더욱 손쉽게 주식챔피언 아카데미 생각을 바꿔야 수익이 보인다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저 문현진과 함께하세요 언제까지 주식 초보소를 들으신 건가요? 주식 초보님들을 고수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저 황영맨과 함께하시죠 투자 원칙이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배수매도 잘하는 방법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진도호와 함께하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주식을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엑이스만 빼서 실전 쪽에만 맞게끔 하려고 해요 어려운 거 할 거 없잖아 이거만 하면 되잖아 비법들만 가지고 네네 하면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귀가 뻥 뚫려요 개욤개골 팍팍! 홈페이지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장이 빠진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다시피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채팅도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시면 그 생각도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밀리고 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3.1%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5.2% 꽤나 많이 밀리고 있죠 일단 정적 발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정도로 저는 추가 하락이 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에 걸맞는 하락이 이제는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뭐 예상했던 부분이고 뭐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내가 뭘 준비했냐에 따라가지고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즐겁게 보고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섭게 보고 있을 텐데 뭐 저는 즐겁게 보고 있죠 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떨어지기만을 바라냐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올라가길 바라죠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올라갈 때 수익 나는 거지 제가 뭐 하락 배팅을 걸어놨다든지 이랬으면 내려갈 때 수익 나겠지만 내려갈 때 수익이 안 나요 그러면 내려갈 때 수익도 안 나는데 왜 내려가는 걸 바라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려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왜 대장금에서 그런 대사가 있지 않았나요?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홍시맛이 나냐고 물어보면 제가 어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락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내려가길 바라느냐 왜 하락만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면 그럼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려갈 만한 자리에서 내려갈 만한 분위기에 내려갈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올라가길 바라다 보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좀 이렇게 치워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 계좌에는 독이 된다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추가 하락 나오고 있고요 이거 증시는 뭐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제 하락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2000포인트나 1800포인트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놓고 좀 더 관망하는 자세가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도 추가 매수 하면 안 되고 신규매수 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이제 매수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건 맞지만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차이는 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역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종목수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오늘 코스피에 거래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 930개인데 20개 빼고는 전부 다 바람 불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500개 중에 44개 빼고는 43개 빼고는 전부 다 1450개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의 냄새가 좀 짙은 시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누구의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 빠지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매수의 기회 그리고 물려 계시는 분들은 하락의 끝자리쯤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손절을 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이 다음 반등 때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맞다 이 하락이 끝나면 상승이 좀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몇 개 없을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있어도 잡주이겠죠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STX가 급등 나와 있는 게 보이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이제 조선주 쪽으로 약간 보이는 거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조금 보이는 거 말고는 특별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가 근접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111개가 떨어지고 있죠 10% 이상으로 111개가 빠지는 시장도 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하락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을 조금 담아놓는 것이 마음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니까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110개에서 지금 120개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아마 빠지는 종목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기회가 온 것은 맞으니까 그 점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일단 카나리오 바이오 오늘 급등 나오는 것은 오레고보맙이라고 하는 약이 임상삼성에서 통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 나왔는데 사실 이거 뭐 봐봤자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밑으로 빠지다가 과대낙폭에서 나오는 단기 급등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설거지 단계 쪽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도 쪽으로 관점을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STX가 일단 급등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STX가 바닥에서 뛰어 올라왔습니다 지금 PK벨브가 국내 최초로 PK벨브를 액화수소형 벨브로 개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은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STX 종속회사가 PK벨브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좋은 이야기 나오니까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개별 호재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 장이 뭐 좀 이렇게 갈 데가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곳으로 좀 올리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 안 좋을 때 올라오는 종목들을 잡으면요 엄청 큰 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장 안 좋을 때는 그냥 장을 안 보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뭘 사야 될까 급등한 종목으로 매매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요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전업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런 시장은 조금 피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면은 본인의 실력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굳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장이 안 좋지만 뭐 이제 시작이고 이제부터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너무 괴로우만 하지 마시고 정신을 빠짝 차리시고 이제는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기로에 섰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안다면은 실행 용기 준비를 하시고요 확실하게 모른다면 이제는 진짜 배우는 거 늦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수도 있지만 늦었습니다 빨리 배우셔야 돼요 이제는 배울 거면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 다 지나가고 가고 난 다음에 기회 다 날리고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배우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